일단 하고 보는 구역질 다음 손바닥 가슴을 쓰러 고민이 필요해질 땐 이미 고민해 끝내고픈 난 스스로 사고를 죽여 헤알목 땜에 살려준 거라면 날려놔줘 버티기 빡세 불안감 속 스며들은 존재에 대해 느끼른 연민 말로 다하지 못해 낙서장인 피카소 미디어 통해 보게 되는 버림받은 이들의 측은 난 미의 위로가 돼 동시에 차라리 저쪽이만 변할지도 눈치 부지 않고 우울해를 알 수 있죠 멋지게 살아야지 멋지게 살았단 착각 멋지게 살아란 악마 같은 말들이 싹 다 떠오르는 작살 꽂히는 그 한마 뒤마디가 얼굴 위 뱉은 침인 것도 같아 멋이 밥 먹여줄 것 같던 한창 약간 막간 상태보다 딱 열배로 딛고 있던 지각판 스스로 무너진 거지 drop bombs 요리가 필요해 기별도 안 가린 것 말고 요리가 필요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낭만적인 식사가 내 앞에 차려지길 컴배 컴배 또 컴배 옆에 놓으면 퇴크 절대적 존재 날 근데 꼬라질 좋은 발 내게서 얻어가면 돼 용기 든 희망 쟤보단 낫네 하는 위안 쟤보단 낫네 하는 위안 나보단 낫네 하는 위안 원하진 않지만 적을 쉽게 만드는 타입 설치는 것들은 가만히 못 봐주겠어서 한마디네 야 그나마 좀 진정되는 성질머리 내가 문젠데 왜 나 문제인가 유명해지길 바랬던 그 기회를 노려보던 때도 있었지만 요즘이 빤바 또다 새끼들 남팔들인 꼴은 못 보지 유명해질 리도 없다만 영영이란 건 내게 없어 별 볼일 없는 새끼 그만 해야겠어 덜은 못 지킬 것들을 시부리지 말아야 해 더 없이 부족한 능력치 난 한계를 알았지 난 날개를 타라 긴 비행을 시작할 겨 떠도는 날개짓을 올려다보며 화려함 따위만으로 비극을 부러워하지 마렴 날개 달개 하루 사이면 뿡 될 수 있어 나한테 한번이었던 그 기본 미쳐 갈게 안 돼 머리로 먼저 정떼는 중이고 여긴 없어 그 기본 어린 꿈에서 느낀걸 여긴 없어 그 기본 어릴적 꿈에서 느꼈던 그 기본 어릴적 꿈에서 느꼈던 그 기본 욕싱하는 것 그 기본은 그것도 꿈에서 느꼈던 그 기본 이건이 없었지만 조용의 끝까지 viewpoint이 없이